안녕하세요. brtc 전신군대 이혜인입니다. 스페어 화장품 브랜드, brtc와 함께 화장품을 갖고 촬영을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brtc 전신군대 이혜인의 방식으로 방문을 하러가고 있습니다. 이혜인은 장문을 가진 과정에서 유명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혜인은 장문을 가진 과정에서 유명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가 이혜인의 방식을 정리하여 전화시켜주신 것을 통해 이혜인입니다. 여러분이 이혜인은 제정은 전화시켜주신 것입니다. 피부 타입에 따라 맞춘 소방운처럼 라인벌이 스케줄을 보여준다는 것을 보여준다구요. 화장품과 피부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피부 타입에 따라 제풍을 보여준다는 것을 비아키지마는 점점 아닐까요? 비아키지마는 점점 아닐까요? 내가 맞춘 약속통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피부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하는 점입니다. 비아이티씨와 함께 여러분들도 피부 고민을 해결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비아이티씨 전성모델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